행사장은 미수궁의 양수 대표 코코아 브라운이 나란히 정신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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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수궁의 양수 대표 코코아 브라운이 나란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했어요. 종류라도 무거운 건 다 버려야 돼. 그래야 애들한테 1분이라도 빨리 가지. 당신 그 보물단지부터 좀 버리지 그래요? 왜? 그건 캠핑할 때 불쏘시게 하게? 여보, 제발 좀, 응? 그 문은 그냥 무거운 물건이야. 지금 같은 때 특히.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? 괜찮아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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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종일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들의 행렬로 도로마다 몸살을 앓고 있고 도시는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. 정부는 한반도에 어떤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고 군사행동이 있을 시 전 병력을 동원해 이를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중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휴전선 인근으로 양측 병력들이 속속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. 이 명분 없는 전쟁에 세계가 비난 여론으로 들끓고 있으며 유엔은 비상사태 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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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날 수 있어? 여기가... 여기가 어디야?